안녕하세요. IT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채치pt 플러스 사용자에게 공개된 플러그인 서비스를 관련하여 해당 영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채치pt 플러스 사용자에게 공개된 것으로 보이고 몇가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베타 플러스 형태로 충분히 채치pt에서 서비스하고자 하는 플러그인의 방향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해당 영상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픈 AI의 채치pt UI가 가장 크게 변경된 것은 지금 보다시피 gpt 모델을 위와 같이 3.5, 4로 구분되어 선택할 수 있게 변경되었구요. 또 하나 가장 큰 것은 설정 세팅에 보면 테마, 다크와 화이트, 라이트 시스템 모드가 있구요. 테스트 해볼까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크를 선호해서 다크를 하구요. 클레어 챗은 챗의 모든 기록들, 좌측의 모든 챗 기록들이 저장되게 되어 있는데 지우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타 퓨처라고 해서 플러그인에 대해서 사용할 거냐에 선택하는 옵션인 것 같구요. 그리고 데이터 컨트롤즈 그래서 챗 히스토리를 트레이닝에 활용할 거냐. 결국 저희가 입력하고 지휘하는 프롬프트의 내용을 오픈 AI는 학습 데이터로 계속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기존에는 무조건 선택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트레이닝을 선택할 수 있게끔 사용자에게 권한 모드를 넘겨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를 익스토리를 받을 것이냐. 어카운트를 딜리트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일단 베타 팩처의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한번 채취 PT4 모델에서 보시면 플러그인이라고 추가되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Not Plugin Enable에 현재 플러그인 선택된 것이 없구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 스토어.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애플 앱스토어, 구글의 크롬 웹스토어, 또는 안드로이드의 구글 스토어, 결국은 플러그인 서비스도 스토어 개념으로 가게 될 것 같구요. 주 이런 서비스를 확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략 확인한 것으로는 한 70여가지의 앱이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지금 초기 서비스 단계에 조금 노딩의 속도 지연은 있습니다. 실제 리뷰했던 앱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앱에 대해서는 개별 개별 확인해 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있다 정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플러그인 적용해서 프롬프트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most popular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기존에 리뷰에서 보았던 스피크, 영어와 관련된 학습할 수 있는 AI 플러그인이구요. 카야, 관광, 여행 관련된 서비스일 겁니다. 저는 지금 이미 몇가지를 설치를 해서 보시면 인스톨, 언인스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원팜이라는 서비스를 쓰고 싶으면 인스톨 하시면 되구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4가지 정도 설치를 해서 테스트 해봤습니다. 스피크, 카야, 제피어, 오픈 테이블, 익스페디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행 서비스, 인스타 카트 등등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4가지를 기준으로 한번 테스트 해볼 거구요.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해당 서비스에서 두 가지만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내용을 좀 참고로 해서 진행할게요. 보시면 제가 팬데믹에 여행을 가지 않아서 한번 해외 관광을 간다는 추정 아래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플러그인은 두 가지를 썼습니다. 카야하고 아까 보셨던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카야하고 오픈 테이블을 사용해서 작성된 프론트구요. 보시면 제가 6월 1일부터 4일까지 홍콩으로 여행 가는데 관련 스케줄과 호텔을 예약해 주라고 프론트를 했구요. 했더니 이렇게 떴습니다. 한국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쭉 뜹니다. 가격이 230부터 시작하며 직항편은 대한항공, hkexpress 등등등 예약하기 실제 클릭하면 잠시 보여드렸지만 예약하면 뜹니다. 해당 내용 기준으로 그리고 숙박 또 클릭하면 숙박이 뜹니다. 그리고 바로 예약하고 결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실제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플러그인에 이게 지금 일단 전부 다 온스토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카야하고 네 오픈 테이블 추가했구요. 원래는 지금 이렇게 제가 인스토로 하게 되면 떠야 되는데 약간은 베타 플러스 버전이라서 아직은 기능이 몇 가지 보완할 것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플러그인 추가된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총 지금은 세 가지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제가 등록한 게 3분의 1이니까 이제 세 가지 중에 카야가 오픈 테이블 등록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예를 들면 지금처럼 예를 들면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3박 2박 3일 되겠네요. 홍콩으로 여행을 준비 중이야 해당 여행 일정 항공편과 호텔 숙박 그리고 관광지를 추천하여 스케줄을 작성해줍니다. 한번 해 볼까요? 그리고 한글 인식이 굉장히 더 잘 되고 저는 지금 예를 들면 지니 프롬프트를 쓰는데 정보를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는 제가 위치 정보를 물고 들어갔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출발 지역은 대한민국 인천이고 인천이야 보겠습니다. 이렇게 뜨게 되겠죠. 뭔가 로딩이 되고 조금 속도는 느리지만 using kayak kayak 라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지금 데이터를 뭔가 커링을 날려서 API를 통해서 인터페이싱을 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겠죠. 뭔가 used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카야 또 플러그인 통해서 뭔가 데이터를 커링을 날려서 데이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타 버전의 속도에는 조금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한 가능성을 보는 것이니까 예 아 예 나왔네요. great I find some options for your trip 예 떴습니다. 그리고 항공편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죠. 대략 보니까 인천에서 홍콩까지 스타트하는데 230불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뜨고요. non-stop은 240불 캐스페스픽 HK 익스프레스 아시안항공이네요. 그래서 3시간 40분 걸리 소요될 것을 봅니다. 예 예약하는 클릭 버튼이 있고요. 번역된 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호텔 포포인트 바이 쉐라톤 홍콩 호텔에 대한 정보도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일단 이렇게 정보가 조회되고 예약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이제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직접 커링을 날려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기에 제공해 준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관광지를 추천해서 예 요청한대로 답변을 줍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빅토리아 빅 레디스 마켓 오션팍 오 예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침사 추이도 나오네요. 네 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면 그거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우 야 마지막에 예 방문하기 전에 일하는 장소에 대한 현지 코비드 지침이 제한상황이 어우 예 정말 저는 백점 맞점에 백점을 주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영상이 잠깐 끊겼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예 충분히 만족합니다. 보시면 보겠습니다. 예 여행을 위한 몇 가지 옵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편은 요렇게 하고 어 최단 여행시간 7시 20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경유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항공편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숙박은 아래와 같이 이렇게 호텔 3개를 추천했습니다. 평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카약이라는 플러그인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도 이렇게 추천하고 있죠. 그리고 밑에 실제 카약에서 서비스하는 이렇게 정보도 이미지로 바로 링크를 걸어서 클릭하게 되어 있네요. 보겠습니다. 일단 위에서 순서대로 항공편을 클릭해 볼까요? 어떻게 뜨는지 자 아 카약 사이트로 바로 이동을 해서 예 실제 아 예 예 오 대단합니다. 예 인천에서 논스탑으로 H&K 익스프레스토트에서 이렇게 인천 홍콩에서 뜹니다. 217불 실시간에 예약 정보를 들고 와서 실제 여기서 결제까지 하고 예약이 되는 것까지 하기는 못하겠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자비스가 정말 올 것 같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닫아보고 자 그 다음 추가 전략 보겠습니다. 아이고 예 아유 닫혔네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예 사이트랑 띄워 보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제가 창을 모르고 닫았습니다. 예 아 방금 했던 게 이거죠? 이렇게 된데 그래서 이제 호텔 아 지금 번역된 건 없는데 참고하시고요. 자 호텔을 클릭하시면 예 카약 서비스에서 이렇게 호텔용보다 오 예 대단합니다.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건강경고도 있고 한번 여기도 정보 클릭해 볼까요? 여기는 뭐 카운트야드바인 메리어트홍콩이네요. 예 아 이렇게 바로 메리어트 호텔을 예약할 수 있게끔 해당 페이지에 이동을 합니다. 아 굉장합니다. 잠깐 위에서 보면 실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가 아 이렇게 처리가 되네요. 실제적으로 예 예 예 제이슨 형태로 처리가 되는 것 같고요. 리스판스프론 카야 예 결국은 이렇게 정보를 가져오고 추가적으로 예 다음 정보를 이런 식으로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해당 정보에 대해서 이걸 가져오는 인터페이싱에 대해서 조금은 스터디에서 제가 공유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개발자분들께서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메카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텐데 대략 추정은 되는데 어 이거 좀 한번 공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굉장합니다. 예 어 이렇게 작동이 되네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나눠 보면 좋겠는데 저도 일단 플러그인 서비스 몇 가지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일단 제가 추후에 한 70여 가지 중에 70여 가지를 다 테스트 해 볼 수 없겠지만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데 편의 제공이라든지 업무에 도움이 되거나 또는 개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추가적으로 한번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어 오픈 AI 사이트에 릴리즈 노트를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월 12일 날 웹 브라우징 플러그인스 아 라우 롤링 아웃이 메타에서 실제 이제 웹 브라우징과 플러그인 서비스를 이제 어 베타업소에서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 내용 뭐냐면 어 지금 아직 아까 세팅해서 보셨던 것처럼 현재는 저는 플러그인 밖에 없습니다. 근데 곧 웹 브라우징이라는 이 내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음 결국은 최근 주제가 실시간에 해당되는 준하는 최근 주제 이벤트에 대한 내용들을 어 답을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인터넷을 검색해야 하는지 파악하여서 해당 내용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웹 브라우징의 기능은 뭐냐. 트라이 할 수 있다. 새로운 버전의 채찌피티 새로운 버전에서는 예 That knows when and how to browse the internet answer question about recent topic and event. 그러니까 최근에 탑픽 하고 이벤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채찌피티 에서 예 플러그인 서비스에서 웹 브라우징을 사용하고 있을 때 지금 잠깐 닫았습니다. 예 이게 뜨게 돼 있죠. 원래 저기 크롬 익스텐션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그런데 아예 이제 기본적으로 오픈 AI 에서 웹 브라우징에 이제 플러그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제 실시간에 준하는 예 탑픽이라든지 이벤트 내용을 제공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어 한번 해볼까요. 지금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예 잠깐 예 보시면 한번 가면 보통 자주 하는 테스트 중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군지 한번 물어볼까요. 자 일단 플러그인이 아까 카야가오 이 부분을 빼고 해서 해제하겠습니다. 해제를 하고요. 지금 웹 브라우징 관련된 플러그인이 있는지 모르겠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는데 예 리얼타임이네요. 예 웹 프레임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스톨하고요. 닫으면 예 들어갔네요. 세 개중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 누구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원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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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를 네 뭔가 커링을 날려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2023년이라고 답을 합니다. 정확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입니다. 그는 2020년 5월 10일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된 오 예 사진도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틀 전 구글에서 바드를 발표했었잖아요. 예 저는 굉장히 사실 놀랬는데 아 이건 장군 먼군인 듯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 제가 구글바드의 상황을 나눴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바드의 승이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구글바드와 제 GPT를 활용해서 복합 조사하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예 조금 또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클릭해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뜨는지 예 월 프레임 알파에서 예 크렌트 프레임트 오브 사우스 오브 코리아 예 영어로 번역해서 어 야 대단합니다. 어 놀랍습니다. 어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독도 한번 물어볼까요 독도는 어느 나라 영토야 농토입니까 둘의 답변한지 궁금합니다. 바드는 일단 정확하게 답변을 줬었는데요 음 물론 참고로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한국어로 물어봤을 때 하고 일본어로 물어봤을 때 답변이 살짝 다릅니다. 톤이 예 뜹니다. 독도 또는 예 리안 커트럭스라고도 알려져 있음 서유권은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지로 관리하고 있다고 표기하구요 일본도 이 지역에 대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조금 애매하죠 예 예 예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저는 예 대한민국 사람이고 예 개인적인 의견은 동의할 수가 없죠 예 아무튼 어 이렇게 어 답변을 좀 제공하네요 어 내일 날씨도 한번 물어볼까요 예 네 어 내일의 날씨는 내일 내일 서울의 날씨는 어떨까요 아 기대가 됩니다 예 지금 다음에서 지금 서비스를 인터페이징 해서 데이터를 어 내일 서울의 날씨예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15도씨 23도씨 자 그럼 이 정보가 전 해당 정보가 맞는지 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예 링크가 뜨구요 예 뭐 기상청 정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야 아 예 기요 분에 대한 예보에 대한 추출 추이 표를 제공해 주네요 예 여기는 당연히 해당 플러그 앤 서비스 이용할 것 같구요 저는 예 어 예 맞죠 저는 이게 말 이 서비스 말고 한번 내부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글에서 내일 날씨는 네 23도씨 예 예 대략 23도씨 입니다 예 그리고 10도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면 어 예 대략 맞습니다 밤동안은 이 정도 된다 어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야 이 정도 되면 예 어 놀랍습니다 어 어 날씨까지 예 정보를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예 저는 예 어 예 기대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제 많은 개발자 분들께서 플러그인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엄청난 서비스들이 예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대세게 보면 예 처음에 아이폰 스마트폰에 혁신이 예 등장하면서 구글 애플 앱스토어가 발전되면서 엄청난 현재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AI 도 오픈아이의 채집 pt 를 통해서 이 플러그인이 아마 그런 형태 이상 우리가 기존에 겪었던 것 이상으로 어 엄청난 혁신을 제공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물론 추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바드 뭐 코파일러 등등 예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서 어떻게 더 다른 방향으로 또는 어떤 혁신적인 상황으로 예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어 이제는 어떤 시대의 흐름 자체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업무 방식 어떤 직업의 패턴 예 등등 추가적으로 그러면 어떤 앱들이 제가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대략 한 70여 가지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추정을 해 보면 예 그러면 보시면 예 제품 개발 코치에 대한 어떤 평가 하는 앱도 있구요 어 유튜브에 대한 대본을 예 요약하고 검색할 수 있는 뭐 그럼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고 지원해 주는 거 그 다음 영업과 관련된 어떤 솔루션들 예 상점의 가격을 검색하고 비교하는 것들 예 노트 테이블에 대해서 개발자와 관련된 약간 예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예 문자 예약 발성 뭐 이미자 관련된 예 그리고 예 비용리 당체와 관련된 정보들 정 주식 예 그 다음 예 카테고리 난이도 퀴즈 같은 것들 예 도메인에 대한 사용 여부 날씨 예 실시간 축구 중대 정보도 있네요 야 카야 방금 전에 봤던 그 다음 채팅의 다이어그램을 만들고 편집하는 익스페디아 어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어 지금 보이는 것 이상으로 예 발전될 것으로 보이구요 예 어 여기 책 위드 pdf 도 있습니다 pdf url 을 제공하기 하면 피드 문서를 제공하고 분석하고 어 할 수 있는 플러그인 이라고 합니다 아 기대가 되고 이런 gpt 플러그인 서비스를 제가 한 가지씩 예 가능하면 많이 예 테스트하고 예 조금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예 영상을 촬영해서 제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예 저도 뭐 예 보면서 사실 놀랍습니다 그럼 어 어 그 지금까지 플러그인 서비스 몇 가지를 알아봤구요 어 예 오늘은 이상 이정도로 예 내용을 나누고 추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된 어 채채 pt 에 플러그인 서비스를 기대해 보구요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변화의 중심 속에서 주인공이 되시고 변화의 혁신의 아이콘이 되시길 응원하고 소망합니다 이상 아이티를 읽어주는 남자 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